히히히히히힌 최상위ЕН 반열성입니다 불법양수는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하순점이죠 하순이히 소요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성인수가 이 중심대 돌파에서 기도를 어떻게 끊고 하시겠을 것입니다. 이때는 뚱례를 건드리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큰 것인데요. 네. 초반 결정입니다. 그래도 양손이 모두 양보할 때 눈이 흐르고 있어있어있죠. 자, 또이 뚱례를 건드리기었습니다. 야사의 골! 야사의 골! 이 중심부 동파에서 기도를 어떻게 통해서 하시겠습니다. 이렇게요? 뚱놈을 건드리면서 이곳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거에 큰가